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른 기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의 80%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한다니 트럼프 전 대통령, 검찰의 기소를 오히려 즐기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두고서는 미국이 또 한 번 분열되고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. 미국 CBS 방송이 실시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1%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3%를 보였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. 최근 기소에도 61%는 트럼프 지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의 80%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검찰의 기소 이후 오히려 즐기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. 같은 기간 미국 ABC 방송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46%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35%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. 또한 전체 응답자의 47%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라고 판단했습니다. 성관계 입막음 이후 또 한 번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미국이 또다시 분열되는 모습입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